이런 게 나야 나니까라고 들었더라. 날아내니까. 그렇지, 나니까가 아니야. 나야 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이런 게 나야 나니까라고 들었더라. 그래, 이런 게 나야 나니까라고 들었더라. 잠깐만, 지금 들었어, 혹시? 지금 못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 저도 그냥 들은 거 같아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뭔데요? 못 들었어요, 지금. 뭔데요? 뭔데요, 뭔데요? 마지막에! 얘기 나왔잖아. 마지막에. 예! 안 돼요, 형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힘내세요, 형님. 마지막에! 날아내니까. 잠깐만! 날아내니까! 날아내니까! 소름! 날아내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무도 얘기했잖아, 누가. 아무도 없어. 누가 얘기했는데. 편지 포인트잖아. 나랑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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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니까! 대박! 아니, 근데. 물어봐. 관심 없어가 진짜 관심 없어네. 네가 아예 없어졌어! 이게 그냥 편하게. 그냥 온데 간 데 없어, 아무 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관심 없었는데. 거짓말 치고. 나는 이해를 어디서 들은 거야, 도대체. 자, 이대로 갑니까? 자, 다시죠. 이홍기 씨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 씨 뭐야? 이거 문제가 진짜 되게 어려운 문제다. 자, 불러주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남자도 연애에도 관심이 없어. 아, 다시 할게. 아, 다시 할게. 괴롭혀서 틀린 경우가 많아. 어, 괴롭혀서 틀린 경우가 많아. 어, 괴롭혀서 틀린 경우가 많아. 그렇게 살다 보면 남자도 연애에도 관심 없어. 일에 파묻혀 살게 그런 게 날아내니까. 잘해, 잘해. 자, 딱 떨어졌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마지막 화면으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진짜 뒷문제 에스파 내줘. 에스파. 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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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최종 실패! 남자다! 한 번만 더 들어보면 진짜로? 남자 나? 남자 나! 남자 나! 남자 나! 남자다! 강원도 양양에서 방금 올라온 곰칫국은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사기다, 사기. 함정이 수두룩한 문제죠. 수두룩한 문제예요. 수두룩한 문제예요. 그 수두룩한 거 맞춰내는 게 여러분들이고. 최종 실패. 진짜 어렵네. 대박. 이게 진짜 어려워요. 도윤아. 도윤이 때문에 못 마시는 게 아니야. 부담대전.